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패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9%로 2017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1995년 이후 첫 하락입니다. 서울 가구 수는 2017년 381만 3,260 가구에서 2018년 383만 9,766 가구로 2만 6,500여 가구가 증가했지만 주택 수는 367만 1,533 가구에서 368만 2,384 가구로 만여 가구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서창에서 김포고속도로 및 오산에서 용인고속도로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해 이달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두 개 사업은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됐고 이번 사업으로 수도권 정체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산업재생단지 등으로 선정된 27개 지구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공모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지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면제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1, 2인 가구로 구성된 소형 가구의 증가와 또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막히면서 일반 분양이 지연된 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보시고 궁금증들도 해결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단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주인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UNSAUG의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같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께 시장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수진단 확인하시죠. 네, 뭐 지금 현재 시장을 좀 표현을 해보자면 울퉁불퉁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뭐 2월 3일 날 이제 그렇죠. 한국감정원 청약 홈사이트가 이제 이관을 했죠. 예전에는 아파트2유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에서 하는 곳에서 이관하면서 새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그날 당시에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접속을 하는 바람에 뭐 동시에 한 7만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였다고 하는데 네, 그 이상이 되면서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로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청약 열기 너무나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현재 기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또 뭐 15억 이상이라든지 고가 아파트들은 또 지금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매매가가 좀 주춤주춤하면서 조정을 받는 사이에 오히려 전세 시장은 또 엄청나게 그렇죠. 뜨겁게 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이쪽과 이쪽 어떤 곳은 올라가고 어떤 곳은 내려가고 불퉁불퉁 네, 그래서 제가 울퉁불퉁 네, 이런 장세 속에서 지금 특히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울퉁불퉁한 상황에서 그래서 격차를 좁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스타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서울 매매가하고 전세가 상승, 변동, 폭이 역방향으로 엇갈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뭐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자체가 지금 하향된 건 아니고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금매들이 나오면서 하향된 곳들도 나오지만 전체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폭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동폭이 줄었는데 자, 매매가 비해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동폭 자체, 상승폭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강남 같은 한 곳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어떤 아파트는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는 데들도 있고 자, 또 어떤 곳은 오히려 지금 금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특히나 지금 재건축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신규 아파트 시장 안에서도 단지별로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고 극단의 시장체가 착시와 왜곡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착시와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거래량 때문에 그렇다. 지금 뭐 거래량이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10건, 20건 정도는 거래가 돼야 아, 이게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한 단지 안에서 한 건, 두 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같은 단지 안에서 그렇죠. 한강도 보이고 전망도 좋고 층수도 높고 이런 아파트가 지금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으면 34억 최고가 정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가장 밑에 층, 예를 들어서 1층이다. 자, 근데 여기는 뭐 햇볕도 잘 안 들고 그렇죠. 별로 선호하지도 않는 그런 호수예요. 자, 그러면 한 건, 두 건이 거래가 된다고 하면 자, 여기 지금 고층 쪽에 거래가 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 여기가 이만큼 올랐나? 이렇게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또 저층이 거래가 됐다고 하면 평균 가격에서 낮은 거 하나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야, 여기가 뭐 갑자기 금매가 쏟아지나 보다. 엄청나게 내렸나 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한 27억에서 28억 사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한 단지 안에서도 같은 평형대라고 해도 지금 뭐 많게는 뭐 한 7, 8억 적어도 한 2, 3억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극단의 시장 이런 착시와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그 부분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통계의 함정이다 평균의 함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하면서 뭐 이게 뭐 정말로 뭐 이렇게 낮아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올라가는 건지 이걸 좀 꼼꼼하게 지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강남권, 비강남권, 수도권, 지방광역권 네, 제가 각자 도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스스로가 각자 각자 살 길을 도모하는데 지금 이런 시장 그러니까 예전에 대세 상승장일 때는 아, 서울 안에서 아, 지금 모든 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대세 하락장이라고 하면 아, 모든 게 다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강남 안에서도 그렇죠. 비강남권 안에서도 그렇죠. 수도권 안에서도 그렇죠. 뭐 지방광역권 안에서 지금 또 대전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뜨겁잖아요. 사실은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을 좀 추측하기엔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국지적인 시장 뭐 예를 들면 춘추 전국시대처럼 정말 이런 각자 각자 가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요. 자, 일단 뭐 매매가하고 네, 일단 전세가 뭐 이런 부분들 일단 제가 좀 살펴드리면 자,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둔화가 됐죠. 자, 전세가는 상승폭이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한 0.6 주간 상승률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주 대비해서 0.06에서 0.05니까 오히려 상승폭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소폭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둔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정부의 12.16 대책 자체가 1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지금 뭐 세금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뭐 다들 뭐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금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 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매매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전세 시장에 머무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가는 지금 0.07% 자, 그런데 전주 한 0.03이니까 거의 폭 자체로만 보자면 두 배 이상이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지금 전세 시장에서 당연히 대장, 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입주 2년 차 정도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매매 시장에서도 다들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좋아하시는데 전세 시장에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 나타나면 뭐 다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입주 2년 차 쪽이 전세 시장은 이끌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뭐 새 아파트 전세값이 1년 사이에 무려 1억 4백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서울에 지금 작년, 지금 이맘때 기준했을 때 평균 전세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6억 8천 6백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1월 달에 지금 같은 지금 시기를 봤을 때 보자면 지금 평균 전세가가 무려 7억 9천만 원. 이야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년 새에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 전세가가 지금 1억 4백만 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뭐 그 평균 가격이 지금 한 9억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렇게 자꾸 좁혀져가고 있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좁혀져가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보통 우리가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5억 정도 형성이 돼 있다면 우리가 전세가율이 50%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서울시장이 전세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매매 쪽이 너무 많이 빨리빨리 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의 지금 5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세가율이 10억짜리 집이 60%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자 10억이 50%일 때는 내 돈이 투자하려고 하면 뭐 전세 안고 투자한다고 하면 5억 정도가 필요했었죠. 자 근데 이것이 전세가율이 60%다. 그러면 6억이 전세로 들어오는 거니까 내 돈은 4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세가율이 70%까지 갔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전세 7억 안고 사는 거니까 3억만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격차가 좁혀지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갭 투자 쪽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갭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자 매매가가 주춤하는 사이 전세가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국 여기에서 지금 또 우리가 뭐 이렇게 격차가 좁혀지는 게 나타난다라고요. 자 또 하나의 격차가 좁혀지는 게 있는 게요. 뭐냐면 강남권 쪽하고 비강남권 쪽이 또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강남권 쪽이 지금 그렇죠. 뭐 다 15억 이상이다 보니까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9억 이하 시장하고 15억 이하 시장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자 특히나 올 상반기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을 주도하지 않겠나. 자 그 안에서 지금 올 한 해 뭐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인데요. 자 특히나 뭐 신길 유타운 같은 곳이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뜨거운데 작년 한 해 서울 25개구 자체구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곳이 바로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신길 유타운 쪽은 지금 더더구나 새 아파트들이 막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이 안에서 지금 신길 유타운 그 보람의 SK뷰라는 이 아파트가 이제 막 입주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전용 84제곱매다가 무려 13억 7천에 야 최근에 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금 작년 이맘때 입주권인 상태에서 이게 한 7억에서 9억 정도 거래가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사이에 무려 6억 정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매 제한이 풀리는 이 11개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또 주목을 해야 되겠고 이 11개 단지가 지금 치고 올라가다 보면 강남권 쪽하고도 지금 격차가 좁혀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올 한 해 강남권과 비강남권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부메란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그 토를 달아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강남권이 여기 있는데 강남권 주춤 주춤하는 사이에 비강남권이 치고 올라가죠. 자 그럼 이 격차가 좁혀지죠.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게 어느 정도 한계치가 도달하면 다시 강남권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결국은 비강남권 쪽의 상승이 강남권 쪽의 상승으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풍선효과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풍선효과라고 하면 마용성, 노도강, 금관구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자 마포, 용산, 성동 그렇죠. 강남 쪽이 주춤 주춤했을 때 마용성이 올라갔었고요. 여기에다가 뭐 지금 저가 쪽이 좀 많은 노도강, 금관구 이쪽도 지금 9억 원 이하 시장에서 지금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있죠. 자 근데 최근에는 수용성,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자 이런 쪽들이요. 지금 뭐 대부분 84제곱미터 33평들이 뭐 10억이 아니라 막 12억, 13억까지 지금 막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뭐 우리가 보통 9억 이상이라고 하면 고가 아파트다. 서울에서 얘기해요. 서울에서 그런데 지금 수도권 쪽에 수원, 용인, 성남 쪽들이 지금 뭐 광역철도망이라든지 지금 많은 신문단상 연장이라든지 많은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9억 뛰어넘으면서 10억 클럽에 쭉쭉쭉쭉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거의 준강남권을 입증을 하고 있다. 자 처음에는 청약이라든지 입주권 쪽 그렇죠.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새 아파트 쪽 이쪽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거의 물량이 막 잠기다 보니까 이제는 구축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수요들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풍선효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울퉁불퉁 비포장길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 할 수 있을지 잡아야 되잖아요. 자 제가 올해도 꽃길만 걷자. 자 꽃길은 포장길이 아닙니다. 네 그 뭐 이렇게 포장된 도로에 꽃이 필 수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비포장길에 꽃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꽃길만 걷자라는 건 오히려 비포장길 안에서도 그렇죠. 그게 바로 이거죠. 기회는 모두가 망설이는 상황. 좀 안개 낀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선택 잘 못한 망설일 때 오히려 또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자금계령 그렇죠. 자금계획만 내가 딱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대출 규제 쪽이 좀 많이 하고 또 뭐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자금조달에 대한 확실한 계획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같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꽃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하셔서 도움 말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백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지제로 여러분들과 무료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지역 오늘 한 지역 선정에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 지역 살펴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볼 텐데요. 1호선 영등포역 주변에서 원룸구주의 오피스텔을 찾아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8백만 원에서 2억 1,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저는 1인 가구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오피스텔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쪽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요즘 영등포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영등포 쪽이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작년 한해도 지금 가장 많이 올랐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바로 영등포구가 될 텐데요. 바로 영등포가 지금 그렇죠. 종로, 강남, 영등포 이렇게 3대도심으로 선정이 된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지금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이것이 현실화되면서 지금 이것이 영등포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3대도심 영등포 여의도의 도시위상 도심위상 자체가 굉장히 상한가까지 지금 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신안산선 지금 착공 이것이 또 굉장히 크죠.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여기에다 신안산선까지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철도망이 4개가 되겠는데요. 시흥,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 여의도까지 가는 바로 2노선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작년에 드디어 착공을 했잖아요. 뭐 에타 통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되면서 영등포 역세권 개발까지도 지금 뭐 계속 지금 가속화되고 지금 최근에 쪽방촌 개발이라든지 뭐 집정촌 개발이라든지 영등포 로탈이 뭐 지금 없어지는 철거하고 지금 공원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것이 다 완성됐을 때 서남권 쪽에 테란노라고 하는 바로 그렇죠. 지금 그 여의도에 있는 여의대로와 지금 영등포 역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경인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인축 이것이 지금 다시 정말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오피스텔이 이 경인축 대로변 그러니까 영등포역과 지금 여의도 그 사이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영등포역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뭐 지금 그렇죠. 1호선하고 이제 KTX가 있는데 여기 또 바로 옆에 신길역이 1호선하고 5호선 더블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역에서 지금 여의도로 바로 이어지는 이 대로 경인로 경인축이 되고 이게 이제 여의대로로 이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 대로변에 IFC몰 야 지금 뭐 50 지금 3층짜리 4개동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파크원이라고 하는 지금 69층짜리 뭐 2개동에다가 지금 현대백화점 들어오는 호텔 들어오는 여기도 또 4개동이에요. 여기에다가 MBC 사옥 부지 지금 들어가는 브라이틴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40 지금 몇 층짜리에서 지금 여기도 4개동 자 그러니까 이 대로변에 갑자기 63빌딩만한 게 12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를 지금 서울시에서도 경인축 핀테크 파이낸싱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말 근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대로변 바로 여기 입지에 있다 보니까 영등포역까지도 도보로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신길역까지도 도보로 4분밖에 걸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10분 이내에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영등포 유타운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아크로스케어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84제곱에다 33평이 무려 최고가 15억까지 갔습니다. 6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이야 정말 2, 3년 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신길 유타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3억 7천까지 간 동네가 이 동네예요. 여기에다가 노량진 유타운에다가 지금 여의도 재건축까지 다 된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쪽이 되겠고 더더구나 지식산업센터 중에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또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은 지식산업센터라는 그런 일인다구들의 일자리, 우량한 일자리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시에서요. 지금 이게 여의도고요. 자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이 제가 지금 그려놓은 이 모습대로 해서 여기를 앞으로 금융 쪽에 4차 산업 신성장 산업의 혁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영등포역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IFC가 있는 바로 이 대로 그렇죠. 경인중심축.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렇죠. 테란노처럼 그렇게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로변. 여기에 지금 본 오피스텔이 있어서 이 모든 수혜를까? 영등포역세권 개발에 대한 수혜. 또 여의도 개발에 대한 수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곳곳에 있는 호재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쪽 위상이 워낙 높아졌다고 하셔서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일단은 뭐 여의도 중심업무지구하고 얼마나 가까우냐가 사실은 여기서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바로 여의도 중심업무지구하고 직접적으로 도보로 10분 내로 그렇죠. 그러면서 대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이라는 거 그렇죠. 거의 테란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영등포는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대형 개발 호재들 쫙쫙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삼박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더더구나 영등포와 여의도 쪽에 고소득 그런 1인 가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1인 가구 특화형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인 가구에게 특히나 특화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역 역세권이죠. 게다가 여의도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면요. 이 지역의 원룸 오피스텔은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사실은 뭐 여의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영등포역 쪽은 정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상업지역 대로변이면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2억 800에서 약 한 2억 1,800 정도 사이가 되는데 당연히 전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한 1억 8,500에서 1억 9,500 정도다 보니까 아직도 여의도 업무지구 가까운 곳에서 영등포역 도보 3분 거리 1호선 5선 신길역에서 도보 4분 거리 그 대로변 상업지역에 1,800에서 2,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내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수혜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찾아봤고요. 무료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죠.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주시고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 돈 함께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찬 지역 좀 유리한 지역 정보 찾아볼게요. 어느 어느 지역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사실 서울에 지금 전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 4월 기간이라든지 이번 상반기 정도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폭이 상당히 크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하반기에 가을철, 이사철에는 전세가 상당수 많은 부분이 상승하게 될 것인데 전세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대기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들 또는 갭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되는 부분들을 염려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가가 만약에 상승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또 매매가도 더욱더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현재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과거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기간 동안 투룸에 대한 수요층이라든지 투룸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또 각광받았었는데요. 이제는 1.5름 시대가 더욱더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일단 청파동, 특히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곳 중에서 1.5름을 한번 제가 준비해봤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서초구의 양재동 하면 또 저평가되어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양재동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가오는 가을철 이사초를 대비해서 틈새 시장을 노려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지역 용산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4호선 숙대구역 역세권에서 1.5름 구조의 다세대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세대주택의 시세는요. 약 3억 3천 5백만 원에서 3억 5천 5백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첫 번째로는 개발하면 딱 생각나는 용산입니다. 4호선 역세권이고요. 숙대입구역 근처니까 대학가의 수요를 보고 가져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입지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사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룸들 대부분 다 4억 원 이상 넘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2년 정도 된 것만 하더라도 4억 원대 초반,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자되는 금액대들이 상당수 버겁다고 부담스러운 금액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용산의 틈새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산 자체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임은 또 확실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숙대입구역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래쪽, 그 위쪽 라인에 지금 서울역세권, 북부역세권 개발에 또 지금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옆을 조금만 넘어가본다면 공닥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덕에 대한 수요라든지 서울역세권에 대한 개발의 압력 그리고 아래쪽에 용산 민족공원을 필두로 해서 용산 쪽에 굉장히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는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의 개발 소식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편입될 수 있는 개발의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청파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적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에 비해서 금액대가 사실 효창동이라든지 용문동 이런 동 라인들이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금액대가, 투룸의 금액대가 2억대 중후반부터 해서 5억 원을 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청파동인데 금액대가 투룸 정도로 비교했을 때 4억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1.5름 같은 경우에 잘 없어요. 사실 용산구 자체가 땅이 상당히 넘쳐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도가 또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땅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런 곳의 신축들 상당히 더욱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희소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덕의 업무지와 그리고 용산의 업무지를 둘 다 끼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면서 용산에 굉장히 또 개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산의 여기 라인,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도 미팔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민족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남산 쪽 라인들도 양쪽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습세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또 높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철도 노선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은 상당히 더 좋은 곳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한가운데 중심부 라인이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이라고 하는 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도심도 상당히 더 가까운 뿐만 아니라 강남 쪽 라인들도 20분대에서 30분대로 도달할 수가 있겠고요. 한강권을 끼고 있으면서 가장 중안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여의도권역에 대규모 다중업무타운을 다 끼고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영등포권역 그리고 종로광화문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이런 일자리타운들을 직주근협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찌부터 차근차근 살펴주셨습니다. 투자 유망 지역을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용산을 빼놓지 않고 생각을 하시는 건 개발 호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청파동에서 국제업무지구도 좀 가깝다고 하셨는데 호재들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일단은 용산의 지금 개발 자체가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뤄질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수 많은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구는 민족공원을 필두로 해서 좌측, 동서남북쪽 라인으로 해서 대규모 재개발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에 발맞춰서 업무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초고층 빌딩들이 앞으로 들어설 곳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의 개발 소식이 바로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선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규모 같은 경우에는 56만 제곱이 넘는 규모로 이루고요. 철도 정비창 라인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 대규모 다양한 대기업들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만한 해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게 될 예정이고요. 총 사업비가 31조 원에 들어가는 대규모, 초대형 규모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조성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역세권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요. 서울 역세권 위쪽 라인으로 서서문공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부지 하나 컨소시엄이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 안에는 마이스 산업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호텔, 컨벤션, 전시, 공연 등등 그리고 국제회의 등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동과 그리고 면세점, 대규모 쇼핑몰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타운 거기에다가 다양한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공연 전시장이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위쪽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청파동이라든지 아이언뉴타운 그리고 만리동제 개발, 서계동, 청파동 라인들의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상부로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철도망들이 이어져 있는데 앞으로 GTX A노선, B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신안산선, 신분당선, 수색광명의 고속철도까지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을 지하로 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도 복합환승센터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서울역에는 지금 현재 4개 노선, 5개 노선 정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총 9개 노선이 서울역을 지나다닐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강북 중에서는 교통의 핵심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착공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갖는 큰 의미가 또 있죠. 여의도 라인들까지도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인들이 구성된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용산에 또 미팔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대규모의 숲세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부분들 용산 민족공원 가운데로 신분당선이 교차하게 될 것이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노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클 수가 있겠고 이외에도 캠프킴 부지라든지 유엔사 수송부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지와 대규모 이런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공원이 개발되는 부분들, 2027년도까지도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 계획들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용산구 지역에 투름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비싸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용산구 청파동은 아직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1.5름입니다.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웬만한 지역들, 1.5름 지역들, 서울에 웬만한 더블역세권 자리만 가보시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대부분 3억대, 강남권 같은 경우에 지금 4억 원 중반을 넘어섰고요. 웬만한 서울권역에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입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거의 3억대 정도 언저리 왔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1.5름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억 3,500에서 3억 5,000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틈새 시장에 투자 유효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천에서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전세 금액이 한 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좀 안고 투자했을 경우에는 대략 1억 5,000 정도에서 1억 6,000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겠고요. 월세를 많이 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좀 발생시키신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에서 1억 7,500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천에 한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아직은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가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서 용산구 청파동 부동산 담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파동 자체 1.5름이 찾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런 희소성도 생각을 해봤을 때 전략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사실 이 청파동 가보시면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청파동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이나 준신축의 물건들을 좀 찾아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들이 많이 잡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자체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15년은 무난히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또는 한 2, 30년 정도의 권령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은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임차 수요가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아직 구역 자체가 잡혀있지 않은 그런 청파동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을 투자의 대상물로 삼으시면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들 앞으로 개발의 압력을 받을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임대 수요는 충분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얼마만큼 또 직장인들 또 대학생들 수요가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발생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번 들어가게 된다면 중장기 정도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 또는 투자의 계획, 투자의 기간을 철저히 검토해보시고 세우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투자의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네요. 포인트 기억해 가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용산구 청파동 다녀왔습니다. 다음 지역도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대동이네요. 섬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요.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양재역 근처로 가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아파트 과연 어디에 위치를 했을지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양재동으로 왔습니다. 서초동 또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리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그 위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의 주요 도심부 라인들과 서초의 방배라든지 반포 이쪽 라인들에 비해서 사실은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양재동은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양재동뿐만 아니라 위쪽 라인들이 도곡동 위쪽 라인들이 강남 서초 라인들도 보시면 사실 대규모 단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측으로 개포동이라든지 대치동까지는 좀 내려가셔야 도곡 대치동까지 내려가셔야 대단지들이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만 보신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형 한 개동 두 개동 이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투자의 대상물로 삼으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이 있죠. 그리고 더블역세권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GTX 신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 들어서라면 트리플역세권이 되겠죠. 그리고 매봉산이라든지 말주거리공원 등등 또 양재천까지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숲세권이라든지 수세권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편으로 경보고속도로 라인들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보고속도로가 지하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쪽 라인으로 보신다면 바로 위쪽에 강남역이 있죠. 또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2호선 라인도 이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호선 라인을 따라서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테헤란노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테헤란노에 위치하고 있는 IT업계 그리고 사실 강남하면 유명한 것도 성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 라인들도 굉장히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테헤란노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벨트가 또 상당히 또 다양한 업종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 종사자도 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대로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개발 자체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서초대로가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가까운 곳에 바로 양재동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압력 또는 개발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톡톡히 볼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우측 라인에 또 굉장히 또 큰 부분들의 이슈가 또 있죠. 그렇죠?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 2025년도부터 정시 확대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학원가가 유명한 학원가들이 또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들이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또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또한 가까운 곳에 또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아래쪽 라인으로 보신다면 개포동 재건축 이슈 상당히 또 크지 않습니까?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높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이주시효 충분히 또 가까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양재동에 또 유효한 영향권에 또 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편들 상당히 좋게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요 간선 도로망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2호선과 3, 7, 9 분당선, 신분당선 로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외곽 경기권 라인들도 충분히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강남, 서초라고 말씀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양재역 근처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입지에서 살짝 GTXC 노선 교통 호재도 말씀해 주셨고요. 강남권인 만큼 호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곳 양재동에서 기대해 볼 만한 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양재동 지역도 지역이지만 임차 수요나 또는 상주할 수 있는 유동인구, 상주 인구가 늘어나야만 그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재 RNCD 특구가 조성이 되고요. 양재 RNCD 특구가 조성이 되면서 이 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영향 강화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단지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들어오는 그런 연구개발 단지들입니다. 그에 따른 또 양재의 직장군들이 굉장히 연구원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또는 임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1년도까지도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입주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양재 RNCD 특구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도 12월에 박원수 씨앙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재 RNCD 특구를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시발점으로 두고자 해서 이 지역을 특화 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는 임차 수요, 종사자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도 일대 58만여 부지 같은 경우에 종사양을 또 이루게 될 예정인데요. 용적률 1000%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로드 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그리고 지능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상업시설, 쇼핑몰, 일자리 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적인 부분에서 양재동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대로 개발을 굉장히 또 양재동에서는 가장 큰 개발의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TX 신호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 착공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도나 2025년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도 하죠. 광역교통망입니다. 아직 세상에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역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와 2단계까지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신사역부터 앞으로 용산까지도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분당선의 연장선의 혜택도 양재동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사업 구간을 좀 이 부분은 사실 잠재적인 미래가치예요. 양재, 서초I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양재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이 갖는 의미가 지금 현재 25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원이 넘지 않는 9억 원도 넘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사업 구간에 따른 충분한 개발의 압력 또는 개발의 가치 상승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남, 자머나시, 반포 이쪽 라인도 굉장히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보니까 물론 여유가 있으시다면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이제는 투자의 대상물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강남 3구 중에서도 저평가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부고속도 축을 지상부의 공원화 그리고 지하로 왕복 12차선으로 구성되는 그런 개발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발 호재만 하나만 하더라도 양재동의 미래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래가치 부분들도 선별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쪽에 대단지 아파트가 좀 거의 없다고 하셔서 이런 아파트가 정말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스르륵입니다. 아파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25평형태, 24평형태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하시겠고요. 8억 5천원에서 8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추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가 또 상당히 높아야 6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2억에서 2억 3천 정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월세를 받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약 150에서 16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금을 활용해 보셨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월세 투자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 면에서도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초구 양대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찾아보고 왔고요. 그리고 김대진 이사님께서 오프라인 통해서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2020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유망 지역을 살펴드리는 자리입니다.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주시고 이사님과 함께 모시기 바랄게요. 네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네이버 TV 최초 Gang과 함께 있고요. 기상캐스터 배혜지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아래 전화번호는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연락주시고 해결해 가시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